자, 우리 일행은 한번 자, 들고 계세요 조금만 보이더 4번, 5번, 4번입니다 자, 6번, 2번, 4번, 5번 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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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, 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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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lyn하우joy seal 넣어주시나 12번 연주 22번 안녕하세요 쌍디입니다 금일은 멍바다 갈치지긴 함산에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곳이 홍도입니다 홍도 홍도 보다 조금 더 밑으로 나왔어요 아직 해가 저렇게 떠 있습니다 포인트에 진입했기 때문에 홍도 닿았고 낚시를 시작하면 됩니다 로드는 휴스크래프트 문어대입니다 제가 바닥낚시에 이만한 로드 없다고 맨날 입에 취미 마르도록 얘기를 하죠 앞에 이 부분이 메탈이라서 안 부숴져요 릴은 그라플라 151 HG 갈치지긴은 주로 이렇게 물고 올라오기 때문에 하이 계열 릴을 많이 씁니다 텐션이 풀렸을 때 재빠르게 라인을 해소해 가지고 감올라야 되기 때문에 메탈은 오션룰러에서 나온 100g 요걸 가지고 갈치지기 아주 재미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우 왠지 도마빨을 맞을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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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왠지 도마빨을 맞을GL 왠지 도마빨을 맞을elve 오우 왠지 도마빨을 맞을끼고 오우 왠지 도마빨을 맞을떠 오우 왠지 도말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배에 첫 수 났어? 첫 수? 오지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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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섭섭하네. 오지게? 첫 수는? 오지게? 야야 먹는데?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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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포인트는 여기야 지금 포인트는 지금 포인트는 네바돔 네바돔 격개사 디리바이 역시 구멍이라서 잘 잡으래 원시는 내가 그리 잡을래서 안 잡을래 오지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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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가! 깜찍 쳤어 쌓이지 마그랬노 야 바디히트니깐 이래 다가가 미소 오늘 오늘 선달치 아 일하면 드라마 아니고 선달이고 20m 20m 카카오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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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오징어 같다 이거 스테이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네 히트 35 오징어? 오징어 같은데 오징어 바로 먹을까요 우리? 에스칼도 안 깼다 바로 먹는 것도 영상 나온거다 그러면 안되죠 와 움직인다 아까보다 에보이가 안꼈죠 오징어 사이즈가 괜찮아요 오오오 가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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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로 바꿔야되나 멘탈로 몇미터인데 40 40 멘탈로 바꿔야되나 멘탈로 바꿔야되나 멘탈로 바꿔야되나 와... 아까봐 아까봐 팔 빠지는줄 알았네 방금 물고 쳐 올렸어요 갈치에요? 네? 갈치에요? 모르겠어요 갈치를 하도 오랜만에 잡으니까 갈치인지도 모르겠다 갈치 맞는 것 같습니다 60미터에서 60미터 거짓말하다 힘들어 쫓겨난게 얘는 또 옥수짱노 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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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시작이 시작이 되나? 이야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우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2kg 3kg 조금 안되겠다 이야 큰 놈이 많아 왕놈이 ㅋㅋ 몸이 좀 많이 많아 아니 근데 몸통에 비해서 대가리가 억소 크다 약간 중류가하지 않나요? 오 이거 진짜 시원해 생겼네 목놈으로만져 시작이 많은게 많아 한치가 계속 올라오네 한치 30m 한치 30m요? 네 우와 우와 이야 이야 이게 무슨일이고 이제 시작되나? 축하드립니다 한치 4마리야 한치 4마리요? 아 Wikipedia 진짜 벨겔 다 잡아 깔치 빼고 다 나온다 가자미입니까? 진짜 벨겔 다 올라오네 이게 뭐죠 오늘? 바다가 바다